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그것도 직접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교실에 앉아서 본 것이 아니고 따로 수령을 해서 각자 시험을 보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쨌거나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곧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여러분도 학교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보고 풀어 보았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풀이는 해설강의에서 또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월 학평이 실제로는 3월 학평이었죠. 그렇죠? 3월 학평이었는데 4월 24일에 일단 시행이 되었고 이제 4월 학평은 또 5월에 진행이 되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좀 조급하게 실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기 초에. 그래서 결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는 데 활용을 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4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라기보다는 개념이랑 기출 공부가 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결과를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그렇죠? 학원도 사실 잘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예년과 동일하다. 문제가 매우 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못 보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작됐죠. 그렇죠? 교과서가 새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교육과정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4개 단원이었지만 3개 단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1단원이 바로 역학과 에너지인데 이쪽에 유전자 몰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마찬가지 결과는 그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1단원 분량이 많게 출제가 되었고 뉴턴역학이 예전에 3문제였던 게 이제 5, 6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학평은 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당연히 중요도가 상승했고 4페이지에 뉴턴역학이 2문제가 들어가 있고 고난도 문제, 물론 쉽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틀린 고난도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역학의 중요도가 매우 상승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연력학과 상대론이 각 두 문제씩 작년까지랑은 상황이 다른 거죠. 연력학 하나에 상대론 하나였지만 이제는 연력학 두 문제, 상대론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즉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객관적인 난이도는 매우 낮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한참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근데 뭐 새로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교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적합하지가 않죠. 첫 번째 시험이었어. 평가원도 예비 시행 같은 것도 실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행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문항 수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대단원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9, 6, 5로 출제가 되었거든 1단원이 거의 50%가 출제가 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건 꼭 알아놨으면 좋겠다. 역학과 에너지가 9문제지만 저는 이 9문항은 제가 볼 때는 10문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1단원 비중이 제가 볼 때 50%를 찾아기 때문에 문항 수도 50%가 출제되는 것이 맞다. 2단원은 6문항이 아니라 5문항 그리고 3단원은 똑같이 5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평가원은 아니지만 이 교재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 판단컨대는 10문제가 되지 않을까 뉴턴 역학이 지금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6문제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이 단원에서 6문제는 조금 많지 않나 한 문제 정도가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뉴턴 역학이 6문제고 나머지는 똑같지만 이 단원에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비주류 주제인 고체의 전도성 문제가 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고 자성체도 단독 출제가 됐거든요. 자성체나 전도성은 단독 출제되기에는 조금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문제 둘 중 하나가 빠지면서 뉴턴 역학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건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965나 155나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정교하게 분석해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고 5단 문항은 일단 20번과 19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번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19번 온돌형 보존 둘 다 뉴턴 역학인 거 보이시죠? 뉴턴 역학? 뉴턴 역학 이렇게 뉴턴 역학이 4페이지의 고난도 두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 난이도보다는 6평이든 9평이든 수능이든 다 높아질 것이에요. 매년 그랬고 올해도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20번과 19번이 뉴턴 역학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7번의 특수상의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현재 직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고난도 주제는 뉴턴 역학과 상대론 물론 이 특수상의성 이론 같은 경우는 동시성의 상대성도 있고 빛의 진행 경로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도 있죠.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건 7번 특수상은 아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출제되어 있죠. 여튼 이 세기하고 그리고 현재 예상키로는 연력학 연력학에서 연력학과 용수철이 연결된 열수철이 나온다던가 EBS 수능 특강이 있는 것처럼 또는 연력학이 열기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기관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력학이 일단 킬러 주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개까지 얘기한다면 이번엔 연력학이 너무 쉬워서 많이 안 틀렸지만 뉴턴 역학과 특수상의성 그리고 연력학이 고난도 주제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나 더 파동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사를 좀 많이 틀렸어. 근데 이거는 고난도 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전반사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자기유도 하고 그리고 전류의 자기작용 이게 2단원에서는 준킬러급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을 잘하는 방법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모의고사도 끝났으니까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중요할 텐데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번 얘기는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필요능력 좀 말이 좀 거창한데 뭐 필요능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성실함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물리학뿐 아니라 전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능 볼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은 모든 과목의 기본 소양임을 명심하도록 하시고 사고력,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건 1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여러분도 물리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잖아. 다만 지식적인 것들 기억만 딱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암기와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균형을 갖고 있는, 균형을 잡고 있는 과목이 또 물리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사고력이 필요능력인데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경중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공부를 해나갈 때 항상 생각을 해야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라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마구잡이로 풀어나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되 그 의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해 나가시면 되겠고 융통성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융통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리라는 과목이 말이야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실생활과 괴리감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알지? 이상적인 상황을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 마찰이 없는 상황이 사실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공기조항이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 우주 나가서 뭐 합니까? 물체 크기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 실제로?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체 크기 무시한다. 공기조항 없다. 그렇죠?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마찰이 없는 거죠. 진짜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융통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면 문제가 더 안 풀려. 왠지 여러분들이 물리 잘하려면 딱딱하고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고 그런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요. 다만 그게 덜렁대고 이런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융통성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이 연습해 나갈 것은 당연히 킬러 스킬 매우 중요하겠죠. 지식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반복 숙달하면 다 맞출 수 있는데 고난도 문제들은 그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킬들을 잘 정리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고 읽기 능력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을 내가 넣어놨는데 읽기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4페이지 안에 있는 문제 길이가 좀 긴 것들에서 등급이 갈리잖아요. 1등급과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장이 길 때 거기서 문장이 길다기보다는 문제가 길 때 각 문장별로 나와 있는 제한 조건들 문제의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읽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평소 공부할 때 시험 보지 않더라도 평소에 너희들이 과제 같은 것들을 하잖아 온라인 강의를 보더라도 과제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그 뒷부분에 있는 복습 문제들 풀어라 딥러닝 문제들 풀어라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갈 때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끊어 읽으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늘 끊어 읽기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 능력이 물리하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제가 말씀드리는 읽기 능력은 제한 조건을 놓치지 않는 읽기 능력 즉 한 문장 한 문장에서 필요한 조건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그림에 표시한다거나 밑줄을 그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의 기술은 사실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좀 필요한데 이미 1등급 2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험의 기술이 이미 체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 20문제를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려면 일단 4페이지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훈련을 좀 잘해야 되는데 몇 분 이내에 4페이지에 진입하도록 이런 것들을 자기의 등급에 맞게 연습을 좀 해줘야 돼. 1등급인 경우 거의 15분이면 앞부분에서 이제 4페이지를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미 더 빨리 진입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1, 2, 3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신이 없는 것들 또는 문항 길이가 긴 것들 실험 과정 문제 같은 것들을 초반 15분에 좀 이렇게 패스를 하는 스킬도 좀 필요해요.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를 읽으면서 20번까지 한 번 쭉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만 딱딱딱딱딱딱 풀고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고난도 문제들을 빨리 패스하면서 4페이지를 진입하고 그리고 남은 15분 동안에 한 절반 정도로 시간을 나눠서 초반 15분에 빨리 풀 수 있는 걸 풀고 남은 15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는 평소에 대해 몇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서 내가 남은 15분 동안 5문제 정도 풀었다 그러면 7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면 두 문제는 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의 기술들도 자기에 맞게 좀 연습하는 것도 필요해 아직은 뭐 아주 미천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시험의 기술 연습은 이제 2등급 미만 학생들한테 더 필요하죠. 너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멘탈이 빨리 나가가지고 1, 2등급 애들보다는 3, 4등급 학생들이 좀 어리버리되다가 틀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 아는 문제들 평소에는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시험에 임하여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준비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좀 시기별 학습법도 좀 얘기하면 지금이 상반기잖아요. 그렇죠? 4월이니까 4월 말이니까 이제 5월, 6월 정도까지가 상반기라고 본다면 그때까지는 멘탈 관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멘탈 관리는 요즘 여러분들이 학교도 안 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부도 잘 못하고 학원도 잘 못 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고3 또는 재수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악조건이지만 그 조건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악조건 하에서도 내가 올해 연말에 어떤 꿈을 향해서 지금의 꿈은 여러분이 그런 걸 테니까 그 꿈을 향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에 대해서 시간 아까운 줄 알고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힘들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다그치는 것 같고 좀 미안함도 좀 있는데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멘탈 관리라고 넣어 놓은 거예요. 각자의 멘탈을 잘 추스리시기 바라고요. 일단 상반기 때는 개념학습이 최우선인 건 다 알 거야.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 과탐은 개념학습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꼼꼼히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구멍이 나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죠.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막 나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좀 다른 느낌의 멘탈이 나갑니다. 알겠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개념 부족을 많이 느끼게 되면요. 상당히 좀 마음도 급해지고 개념을 다시 한 번 다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반기 때 개념을 1강부터 40강까지 다시 한 번 쭉 보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느긋할 때 완벽하게 좀 개념 학습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로 따진다면 기출문제 분석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예상 문제보다는 그리고 EBS도 수능특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능특강에 대해서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을 상반기 때 집중해 주시고요. 하반기가 되면 킬러문항 당연히 연습해야 되고 예상 문제들 위주로 하반기 때는 항상 여러분들 익숙함과의 결별이 필요해. 즉 기출문제들로만 하반기 때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기출문제랑 똑같은 줄 알고 풀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틀렸어. 알고 보니까 내가 기출문제, 그 익숙했던 기출문제랑 다른 건데 내가 그냥 그렇게 풀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가 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문제 낯선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접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기출문제랑 유사한 게 나오지만 분명히 변형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반기 때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능력 배양하는 연습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 9월, 10월, 11월 달에 1일 1모 이런 마인드는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풀 필요가 없어. 거의 10월 두 달 전 두 달 전 60일 전부터 한 2, 3일에 한 회 정도 푼다라는 느낌이 가장 적합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 지금은 실전물고사 준비할 시간은 아니니까 미리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점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또 달려가기 시작하고 있을 텐데 물론 이미 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왠지 지금이 시작점 갔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계속 안 가다 보니까 여튼 만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좌에서 만나고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번 학평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이해 볼 테니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